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식산마력 고별 고별 오늘 무릎 식산마력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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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고별무대 아이고 구정아 얘 고생 많았다 진짜 아 진짜 좀 감격스러운 날이네요 오늘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응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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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꼬챙이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 많이 찍으라고. 사진을 다 가져가. 사진을 다 가져가. 이게 돈이야 사진이. 지금 너구리도 써보고 진동도 썼는데 안 들어갔는데 회전 노즐 쓰니까 들어가잖아. 노즐을 배가마다 바꿔서 꺼보는 거야. 안 닿았다 싶으면. 지금 딱 꺾인 것도 안 들어갔거든. 다른 거 다 안 들어가. 나오잖아 지금. 회전 노즐이 좋아. 회전 노즐이. 여기가 영업을 하다 안 하니까 굳어있단 말이야. 막힌 건 아니야. 세척을 의뢰한 거지. 한번 식당 쪽에서 소리가 나나 봐봐요. 식당 안에서. 풍천장어. 회전 노즐이 진짜 좋아. 아아 리모콘. 아아 너무 좋아. 아아가 reinvent기고 아아. 아아아. 그리고 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아. 이런데 한번 해놓고 나면 계속 단골이 있어요. 저분도 다른거 하고 제가 해드리는 집이예요. 학교분이 이래서 단골이 있어. 해줄때 깔끔하게 해주면 다음에 건물도 몇개씩 가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 안들어왔던거야. 지금 꺾인대. 지금 끝에 와서 여기 끝에가 구별가 안좋아. 아까 보니까 물도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더라구요. 소리 나면서. 진짜 마이크 불 나오네. 네. 여기 끝에서. 여기가 구별가 안좋아. 여기 끝에. 여기. 여기. 여기 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거 하고 벌써 놀라면 안돼. 여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맛보기밖에 안돼. 여기가 해전 노즐이 좋아요. 이거는 피해 갖고 있어야돼. 이 노즐을. 수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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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노즐. 좌열 들어가고. 해청도 잘 돼. 이제 얼추 빠졌어. 그리고 일할 때 이렇게. 차를 구석 다 넣지 말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이게. 딴 데 영업장에서 쳐다본다고. 그러면. 저거가. 일을 요란하게 해야 돼. 요란하게. 나 왔시오 하고. 해봐요. 너무 끝에 까지. 끝에 까지 까지 마요. 난리나. 거기서만 왔다갔다. 거기서. 한번 느껴봐요. 이렇게 놨지 말고. 응.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운전할 때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운전해주는 거. 이렇게. 운전할 때는. 다른 노즐을. 근데 얘는 도니까. 도니까 괜찮은데. 느껴봐요. 한번 넣어봐요. 넣어봐. 이따 봐요. 제가 사진 좀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형량까지. 이제 εκ대 글에 빠졌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래서 ответ은 любой. 椅이게까지 낮아 м Brent지에 banking한 단분이 있어요. 손 Xiaopoul praticamente. 네. 개다 yep소ら 이리로 이리로 원래 이렇게 하는거요 여기 돌아 전방을 때리면서도 들어가요 전방을 때리면서도 들어가요 여기 옛날에 소풀의 맛이 다 넣은거에요 여기다 나중에 500부 하면은 이거에 이거에 점호에서 두배정도된다고 보면 돼 힘이 나한테 팔아파요 100리터 넣었다 빼봐 가운네 팔알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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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 청소하게. 나와. 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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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垂다. 크기야. 여기 들어간게 아니고 여기다 나온거야 여기 막혔던게 나온거라고 안돼요? 여기다 나온거야 나온거 막힌거 여기 막힌거 왕건이 왕건이 오오오오 오예예 오예예 오였라 아멘 아멘 2개가 여기 안좋은거에요. 여기가 여기 첫부분이 물이 차는 부위라고. 왜냐면 얘가 나가면서 훌륭하는거 보면 알아요. 왜냐면 물이 출렁하면서 치는거 보면 고여있는거에요. 오케이. 됐네. 됐어.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돌려줘야지. 이건 진짜 위험해요. 닫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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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개라고 생각하시면 잡아봐. 이거 그냥 한도에 한번 잡아봐라고. 이거 살때 생겼따 나봐요. 줄이죠. 힘이. 줄이죠. 장난아니에요. 이거 맞으면 죽는거에요. 항상 서보들이 할때는 이렇게 툴근 닫아 놔야 돼요. 나오면 죽는거에요. 나오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사람은 나에요. 이게 뭔가 홍수가 가볍다. 돌아! 돌아 나오는거에요 얘가 당겨 봐야돼, 당기고 있어야 돼, 계속 가벼워지면 돌아 나오는거에요 네, 반대로 얘가 그냥 돌아 얘는 기름을 이렇게 안나오게 바닥 갈래버려 가루로 요거는 끝에까지 빼라고 생각하면 안돼 얘는 큰일나요 미리 어느덧 거리만 남겨놓고 봐봐 여기가 항상 고여있잖아 자, 얘는 이제 더블 배럴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더 쎄요 쎄는데 얘가 더 위험한데 요거는 어떤식으로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개 저기 베인다판 잘라줄게 네 요거는 더블 배럴이라고 해서 요 회전이 양쪽에 두개가 같이 돌아요 다 끝났어요 봐봐 이것도 얼마나 위력이 센지 얜 맞은 죽어 얘네 두개는 맞은 죽어 네 비켜 비켜 얘도 뒤에 태요 지금 안나죠? 괜찮아요 얘는 그래 엄청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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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걸리잖아 엄청나죠? 엄청나죠? 굉장히 힘들어 여기가 900 안좋아요 그거 알고 계셔야지 어머니 여기 Gespr궐 pic 사진 먼저 찍고 담아요 이거 사진 먼저 찍고 이런게 사진이야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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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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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밸브만 잠깐! 이따가! 이따 불게! 왜냐면 물 쏴야 되니까! 거기 아직! 이제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